전국노래자랑에서 최우상을 받으신 분이에요. 누구시게요? 순자라는 우리 초대가수인데요. 생각해 주세요. 네, 가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당신이 무슨 영화 속의 춤이랍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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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나를 생각해 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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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괜찮았나요? 네 고맙습니다 네 처음 들어보셨어요? 네 어머 제 노래 생각해 주세요 순자 많이 생각해 주시라고 노래 제목도 생각해 주세요 한 번 더 나를 생각해 주세요 네 제가 일단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순자 사랑해 주시고요 이럴 때는 앵콘도 나오더만 앵콘도 안 나오네 그럼 앞으로 가야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한 곡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앵콘 하면 끝까지 해요 두 번째 곡 주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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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모니터링 네 가슴와 티눈 사랑 이때는 기다림에 불외로운 그리움 내 적신 느낌 속에 이렇게 사랑하고 무려단해져나 차라리 출발이 될까 미워단다고도 갈 수 있나요 개명아 찾아올까봐 가슴이 살리지 못해 이별로 난 다해도 그리워 놓을 수 없어 너와 나면 뭐야 그리워 놓을 수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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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면만 찾아올려도 가슴이 사랑을 잊지 못해 이별로 끝난다 해도 그 눈에 볼 수 없어 내 눈에 볼 사야 내 눈에 볼 수 없어 내 눈에 볼 수 없어 내 눈에 볼 수 없어 감사합니다 앵콜 다시 한 번 앵콜 앵콜 언니 앵콜 아 앵콜 언니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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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용임의 부추 같은 인생 오늘 부추 부추는 저기있고 언니 우리 저기 이리 오세요 우리 순자씨가 생각해주세요로 전국 방밖 곳곳을 다니면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앵콜 한 번 들을까요? 다같이 함성 한 번 주세요 와우 우리 순자씨 앵콜 한 번 부탁드려요 예 앵콜 갈까요? 네 처방 주세요 고맙습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춥 춥 춥 춥 흔들냐 흔들냐 나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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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들냐 해외 내가 지쳐있을 때만 내 친구야 우리 부모님의 자리 롯기를 흘러 탑배를 얻어 같은 매를 걷게 타고 떠난 새끼 니가 내 속에 오신다 이니가 내 속에 오신다 이니가 내 속에 오신다 이니가 내 속에 오신다 오오오오오오 내 사랑은 무섭습니다 여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저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넓은 옷에 있어도 내 사랑은 무섭뿐이다 힘든 나는 두 어깨를 기대고 가고 좋은 하루 마주 보고 가고 비바람 불면 당신두 손을 내가 내고 훈장고 가고 하나 둘 셋 네도 없어도 당신뿐이고 고마워하던 당신뿐이고 날씨도 일어난 세상 헛을 수 있어 내 사랑은 당신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자 갑시다 슝슝슝슝 신나게 신나게 헛 헛 슝슝 하나 둘 셋 슝슝 최고야 행복하였어 선물 내리니 난 너는 됐어 기억이 너네네 고가운이 어깨에 기대어 올래요 고가운이 어깨에 얼굴을 놓고 지금 이대로 죽어도 영원히 웃어요 고가운이 어깨에 돌려줘서 행복해요 오늘 나의 사랑만 말해주세요 말해줘 진심도 될 거야 고가운이 목소리에 울고 웃어요 내게 영원한 돌아보니 내게 영원한 돌아보니 내게 영원한 돌아보니 내게 영원한 돌아보니 감사합니다